근데 최영강 씨는 뭘 말하지 말아달라는 겁니까? 가해자 딸에 인생이 걸려있다더군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? 세상에 몰라도 좋을 진실도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냐? 요새 왜 그래?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말기는 너랑 나랑 친구잖아 짝사랑한다는 그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바쁠텐데 최영강 너 입 닥치고 있어 안 그러면 내가 하나를 만들때 다 밝힐 수가 있으니까